수학의 답, 연립방정식의 활용 중에서 득점하고 감점되는 그런 종류의 문제들이 있거든요. 다 이 유형으로 해결된다고 보면 돼요. 여기는 농구 경기를 하기 때문에 농구 경기에서 갑자기 감점되는 일은 없죠. 계속 득점이니까 플러스 생각해주면 되고 가끔 퀴즈 맞추는 문제 나와요. 그러면 틀리면 감점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감점이면 뭐예요. 마이너스만 생각해주면 결국에는 다 똑같은 유형의 문제 이거 하나면 해결책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일단 조건 두 개 찾아야 방정식 두 개 만들어서 연립할 수 있어요. 우리는 연립방정식 하고 있으니까요. 조건 두 개 찾아 봅시다. 민국인은 농구 경기 중요하지 않고 2점 슛과 3점 슛을 합하여 15개를 넣었대요. 첫 번째 조건. 그래서 35점을 득점했대요. 두 번째 조건. 그랬을 때 2점 슛과 3점 슛은 각각 몇 개 넣었을까? 각각 물어보네요. 어? 우리 문자 두 개 쓸 수 있는데. 잘 됐어요. 얘는 X개 넣었고 얘는 Y개 넣었습니다. 이렇게 놓고 시작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바로 식이 안 될 때는요. 표를 그려보면 굉장히 편해요. 뭐 이렇게요. 2점 슛하고 3점 슛하고 개수니까요. 2점 슛. 3점 슛. 이렇게 볼까요? 그리고 얘는 개수, 점수. 이렇게 한번 나열해 볼게요. 그러면 2점 슛은 X개, 3점 슛은 Y개 했죠. 합쳐서 15개 넣었다고 했고요. 점수는요. 2점 슛이에요. 10개 넣었으면 20점이겠죠. 20개 넣었으면 40점일 거예요. X개 넣었으면 2X점이겠죠. Y요? 10개 넣었으면 30점. 2개 넣었으면 6점. 뭐예요? 곱하면 되죠. 3Y점일 거예요. 합쳤더니 몇 점 나왔다고요? 35점 나왔다고요. 식 하나, 식 두 개. 다 나왔네요. 살 볼까요? 두 개의 개수를 합치니까 15개의 슛을 넣었는데 2점짜리 득점한 건 이만큼 점수. 3점짜리는 이만큼 점수를 획득해서 합쳤더니 35점을 득점했어. 라고 1번 조건, 2번 조건으로 식을 세웠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맞지 않아요. 개수가. 그리고 X 하나만 구하여라, Y 하나만 구하여라도 아니고 둘 다 구해야 되죠. 이럴 때는 그냥 아무거나 소거하는 걸 세우면 돼요. 뭐 소거할까요? 선생님은 Y소거할래요. 그냥 자기 마음이에요. Y소거하려면 3을 맞춰줘야 되니까 여기다 3배에서 3, 3, 45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생님 뭐 한다고 그랬어요? 3을 소거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3-2는 1X. 1 안 써도 되고 45-2, 35는 10. X는 10이다? 바로 나왔어요. 이거 어디다 대입할까요? 여기다 대입해도 여기다 대입해도 좀 귀찮을 것 같은데 그런데 선생님이 아까 이거 바꾸느라고 원래 식은 둘이 더해서 15개. 이거 있었잖아요. 여기에도 있는. 그걸로 이용하면 Y는 여기다 넣을까요? 10개니까 얘가 5개여야 되죠? 바로 구해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답은 그렇게 쓰면 안 되고 답은 뭐라고 써야 될까요? 귀찮아도 2점 슛 10개, 3점 슛 5개를 넣었습니다. 라고 문제의 뜻에 맞게 정확히 적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득점, 감점 문제 이런 유형 어떻게 한다고요? 개수. 퀴즈라면 문제 개수. 농구라면 골의 개수. 관한 식 하나. 그리고 점수. 얼마나 득점했는지에 관한 식 하나로 나열해서 풀이하면 얼마든지 이런 문제 다 해결해내실 수 있을 거예요. 철야하니